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목이 괜찮냐고요? 목이 전혀 괜찮지 않죠. 괜찮을 수가 없지. 공연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목이 괜찮겠어요. 다들 즐거우셨나요? 4월 앨범 발매부터 지금까지 또 긴 활동을 하면서 다들 즐거우셨길 바랍니다. 오늘 체조 천장 날아갔다구요? 날아간 거 봤어요. 저기 멀리 멀리 날아가더라. 오늘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. 그냥 영어 때와 다름없이 이제 마지막 콘서트 하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잘 놀아주셔가지고 아니 뭐 타투가 뭐라고 그걸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. 진짜 여기 여기 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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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여기 있다. 아 네 보여드렸습니다. 이제 더 타투가 됐냐 묻지 말아주세요. 알겠죠? 대장정 우리 아미아라분들이랑 정말 너무 즐겁게 요 근 몇 달 같이 투어를 한 것 같습니다. 아까 원래 진짜 진짜 안 우는데 무대하면서 스누즈 때부터 약간 좀 그렇더라고 되게 이제 멤버들도 있고 또 이제 선배님들도 와주셔가지고 어릴 적에는 이제 수많은 선배님들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워서 이제 꿈을 키워서 이제 제가 또 누군가의 선배가 됐잖아요. 그 한 지금 10년이 막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죠.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갑자기 막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. 아유 뭐 제가 뭐 고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고생했지 정말 너무 잘 즐겨주셔가지고 오늘까지 28번의 공연을 했는데 매 순간 다 기억이 나요. 정말 기억이 너무 나고 항상 너무 즐겨주시고 또 행복한 표정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죠. 오늘 것도 중계됐잖아요. 그쵸 3일 거 다 중계됐는데 사실 공연 들어가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오늘따라 되게 원래 잘 안 그런데 목이 그걸 또 컨디션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함성 딱 듣자마자 바로 목이 괜찮아지고 아주 수원했습니다. 한 3일 정도는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. 잘했겠죠? 난 한 4월부터 뭐랄까 앨범 작업은 훨씬 더 전부터지만 잘했겠죠? 자 이제 어거스 D 그리고 D-Day 그리고 이 이런 것들에 정말 진정한 D-Day 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부디 부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D-Day 저는 공연날은 밥을 잘 못 먹어요.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조금 먹고 이제 올라가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바나나 반 개 먹었습니다.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어야죠. 이제 멤버들이랑 멤버들이랑 이제 술 한 잔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오늘 진짜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굉장히 좀 티가 나셨을 텐데 오늘 부디 부디 맛있는 거 드시고 술도 한 잔 하시고 아시겠죠? 오늘만큼은 다이어트고 뭐고 없이 제일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 이제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활동 그리고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우리 또 조만간이라고는 좀 말하면 약간 좀 거짓말 같고 우리 2025년에 봅시다. 알겠죠? 조금만 기다려줘요. 2025년 내봅시다. 다들 수고했어요. 안녕 안녕